목감기에 걸렸지만, 약을 먹으면 나아질 것 같습니다. 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. 그래도 와인은 맛있었고, 음식도 맛있었고, 오늘은 한껏 불태우고, 여길 죽으렵니다. 김 parity, 약은 불태우고, 여길 죽고, 여길 죽고, 여길 죽고, 여길 죽고, 여길 죽고. 저의 장말로 오는 거라, 하지만 지금 유심으로 이동한 저녁들은. 아멘 버스킹은 언제 하실 예정이죠? 원래 제 설칙은 밤을 먹고 연주를 하지 않아요. 왜죠? 연주가 잘 안 되는 곳도 있고요. 일단 저희는 괜찮은 위치가 있으면 저희 이름만큼 얻어가야 되기 때문에 찾아보죠. 저쪽 아닌가요? 정당은? 네 맞습니다. 저쪽입니다. 되게 산지. 나는 기구해야지. 4층은 아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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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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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